초등수학의 개념 잡기 여러분들과 함께할 나소은 선생님이에요 음... 이번 시간에 함께 다뤄볼 것은요 분수의 더쌤과 뺄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면 더쌤, 뺄쌤의 내용들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 학습의 목표 미리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개념 학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개념 내용 소개해볼 거예요 분모가 같은 경우 진분수의 더쌤과 뺄쌤이라고 주어져 있죠? 우리 분수의 더쌤과 뺄쌤 쉬운 것부터 찬찬히 단계를 밟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더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제목을 보세요 답이 진분수인 경우, 답이 가분수인 경우 이거 왜 구분을 해뒀을까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5분의 1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의 3만큼을 더해주자 이 예에서 보면 진분수에다가 진분수를 더하는데 분모가 같은 경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을 구할 때는 5분의 1이 1, 5분의 1이 3개 그럼 더해주면 5분의 1이 4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답을 5분의 4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분수에다가 진분수를 더했는데 그 답도 진분수인 경우를 예를 들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에서는 분모가 같은 경우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예를 들 때에는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여서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로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러면 5분의 1이 4개이고 5분의 1이 3개라는 뜻이니까 이걸 더하면 5분의 1이 모두 7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적어요? 5분의 7이라고 적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초등교과에서는 답을 가분수인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분수의 기초 개념이 단단하면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5분의 7은 1과 5분의 2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분수에다 진분수를 더했는데 답이 가분수로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의 예를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답이 가분수인 경우라면 이것을 무엇으로 고쳐서? 대분수로 고쳐서 그 답을 표현해 두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뺄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볼 건데요 진분수 빼기 진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분의 4에서 5분의 1만큼을 빼어라 그러면 5분의 1이 4개인데 거기서 5분의 1 하나를 빼주니까 5분의 1 3개가 남게 되죠 5분의 1 3개이기 때문에 답을 구해준다면 5분의 3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분모가 변하나요? 분모는 변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분자끼리 빼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의 방법이다라는 것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예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자연수에서 진분수를 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뺀다 주어진 제목과 같은 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수에서 분수를 빼야 되는데 분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2라고 하는 것을 1과 3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3분의 3이라고 하는 건 1과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3분의 1만큼을 빼어주었더니 자연수는 그대로 1이 되고 3분의 2라고 표현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뺄셈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두 번째 예는요 조금 특이한 경우의 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연수 부분의 1을 닫아 내림해주는 관계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 더셈과 뺄셈이 분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에 관련된 문제들 만나보면서 개념의 내용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분모가 17로 모두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수가 크면 더 큰 분수 작으면 작은 분수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떤 수가 제일 크냐 15가 가장 크죠 누가 제일 작으냐 했더니 3이 가장 작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무엇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17분의 15 더하기 17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같죠? 분모가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우리 34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17로 적어주고 15와 3을 더해서 18이라고 나타내 주었어요 진분수끼리 더하였으나 그 답이 가분수로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답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과 17분의 1이더라 이와 같이 표현되어야 해요 주어진 문제 답 적습니다 1과 17분의 1 이와 같이 적어서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소개할 거예요 이번에는 문장으로 주어져 있죠 2리터들이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분의 7리터를 마셨어요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은 몇 리터입니까? 남은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처음에 있던 거에서? 지금 마신 것만큼을 빼내야지 남은 것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식을 적을 때에는 2-8분의 7이라고 이와 같이 적어서 나타내줘요 분수 부분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자연수에서 진 분수를 빼어야 할 때에는 2를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1만큼을 8분의 8이라고 하는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따라서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뀐다? 1과 8분의 8 이와 같이 바뀌어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빼느냐 8분의 7만큼을 빼어줍시다 자연수 1은 그대로 남게 되고 분수끼리 빼어주니까 8분의 1로 나타나지는군요 따라서